안녕하세요. 카이 디자이너 계안이입니다. 한이라는 제 이름은 대한민국의 한, 그리고 여자 히자를 써서 한국의 여자라는 뜻이에요. 어릴 때부터 패션에 늘 관심이 있는 어린이였습니다. 어릴 때부터 예술, 패션 분야에만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제가 대학을 패션으로 진학하고 싶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좀 의아해 하셨어요. 음악가는 노래, 연주, 작곡으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표현하고 아티스트는 페인팅, 스컬프처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표현하듯이 저는 패션이라는 미체로 제 스토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. 저는 이번 바틀 디자인에 백스토리를 넣어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만든 스토리가 한 소녀가 장미향에 이끌려 숲속에 들어가서 뱀을 마주치게 됐는데 그 뱀이 벗어놓은 허물을 입고 그 허물이 레이스 드레스가 돼서 로즈골디아 가데스가 됐다는 그런 스토리를 좀 담아봤습니다. 처음에 로즈골디아 향을 맡았을 때 여자라면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향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